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표정이 좋으시군요. 다음주에 한주 하게되면 또 쉬니까. 그렇죠? 모든 학원들이 연말 정도 기준 해가지고 일단은 쉬어요. 연말이기 때문에 31일날 쉬고 1일날 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뭐 크리스마스 때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쉴 때 그냥 편안하게 쉬세요. 괜히 또 뭐 책 보겠다고 괜히 또 어설프게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고 괜히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만 받고 휴가를 보내지 말고 이게 2019년에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휴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한번 푹 쉬는 거예요. 아 그게 그 괜히 부담 느끼시면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시간 가는 것에 대한 자책만 한다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물 쓰듯이 써요. 물 쓰듯이. 1월달 되면서부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다음주에 하지. 다음달에 하지. 봄되면 하지. 여름되면 하지. 여기서 쭉 쓰는 거예요. 한 250일 정도는 금방 써요. 그냥 휘익 사라져요. 나머지 한 두 달 남겨놓고 그때부터 그때 발 동동동 거리면서 난리 나는 거죠. 그때부터.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정해진 계획대로 꾸준히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하냐면 자녀들에게 해요. 그렇죠? 공부하려고 하면 본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거야. 그렇지? 네가 그걸 이겨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얘기를 뿐이야기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소한 3시간 이상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질도 충분하고. 그렇죠? 다만 핸디캡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얘기는 잘해 줄 수 있어요. 그럼 몸소 실천을 한 1, 20%라도 해 주시면. 그렇죠? 내년에 그냥 무난하게 이 바닥을 뜨는 거죠. 한번 두고 보죠. 그래서 올해는 중간중간에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빨리 합격해서 나가셔야 돼요. 민법에 관한 용어도 조문도 외우는 것보다는 법 조문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 주시는 게 그게 나중에 2차감하고 연계해서 좀 편리하실 테니까 잘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 비율 분석법이라고 297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나타내요. 좀 아까 여러분들이 승수법이라고 배우셨죠? 네. 그래서 이 승수법에 관한 거 하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묶어서 낼 때도 있어요. 다음은 재무 비율과 승수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 총자산 회전율 밑에 가면 대부 비율이라고 있죠?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 금액에 대한 크기 있죠?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거기 보면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에게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자, 대부 비율을 보면 이게 ltv라고 해놨어요. 그죠? 이거를 풀어주면은 론트 밸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2라는 게 이게 슬레이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l over 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우셨던 기수소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가치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채가.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대부 비율을 몇 프로 준다는 것은 50%라는 얘기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융자금의 크기가 그 절반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가 대부 비율을 50%로 제한을 하게 되면 1억짜리 부동산이면 5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60%를 주면 어떻게 돼요? 전체 100이라고 봤을 때 60에 해당하는,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 대부 비율은요. 부채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100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지분이라는 게요. 이게 자기 자본이고요. 이 부채라는 게 무슨 자본이냐면 타인 자본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전체가 100으로 봤을 때 내 지분과 부채의 크기가, 그죠? 지분의 구성이 틀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 비율이 몇 프로래요? 50%면 부채 비율이 몇 프로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푸는 요령은 전체 구성원 100이에요. 그죠? 그런데 빌린 게 얼마라는 거예요? 50. 대부 비율이 50%면 이게 1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50을 빼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50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본이 50, 타인 자본이 50이라는 거예요. 50분에 50하면 얼마예요? 1 나오죠?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이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몇 프로? 100%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60%라고 그러면 제가 60%라고 하면 여기는 요 60 있죠? 이게 1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100에서 60을 빼면 그럼 40 그죠? 그럼 40분에 60하면 1.5 곱하기 100하면 150% 그죠?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커지면 무슨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부채 비율도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에는 이 분모 분자를 바꿔서 틀리게 준 선례가 있어요. 부채 비율은 부채에 대한 지분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틀린 거죠. 항상 분수식에서는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변화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가면 298페이지 상단에 가면 박스에 명시가 돼 있죠? 50%일 때 60%일 때 80%일 때 100%일 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죠? 298페이지에 자 제목이 뭐예요?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죠? 얘는 뭐를 측정할 때 쓰는 거냐면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융자 상환 능력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큰 게 좋죠. 빌린 돈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클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 능력에 의해서 대출금이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상가 같은 수익성 부동산에 쓰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결정해 줄 때. 그래서 얘는 이런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순영업소득이 있을 때. 아까 여러분들이 가유순 전우 그 다음에 공경부서 해봤었죠?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아까 이렇게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공경부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순이 뭐겠어요? 부가 뭐겠어요? 그죠? 식이 생각이 안 나면 이거라도 알아도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순영업소득으로 나한테 빌려간 원리금을 갚을 만한 능력이 되느냐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은행에서는 상가 등에서 대출금 정해줄 때는요. 상가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뭐를 줬을 때 임대를 줬을 때 발생하는 임대 수익에서 경비를 제한 수익이 있죠. 그 수익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옥상하고 지층이 있죠. 얘가 임대 공간으로 활용이 돼서 수익이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크기가 틀려져요. 이걸 평가사가 산정하기 나름이에요. 여기서는 수익이 안 나온다고 보면 이걸 빼고 나머지 공간에 임대 소득을 가지고 이 크기를 산정해야 돼요. 그렇죠. 왜 저기 얼마 전에 몇 개월 됐나요. 푸른 기와집에 했던 대변인 하덤 양반이 서울에 이쪽에 흑석동이 상가 건물을 매입했다고요. 매입을 해가지고 대출을 끼고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담보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대출할 때 평가사는 옥상하고 지층은 임대 공간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이걸 뺐대요. 빼고 수익을 산정했는데 은행에서는 이거 반영해서 대출금을 정해줬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그래서 융자 구묘가 커졌다. 또 공교롭게도 그 지점장이 또 고등학교 선배들아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서 특혜 아니냐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야 가서 봐야 하는 거지 말로만 얘기하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보다 클 걸 요구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통상 한 1점이 이상이 되는 걸 요구해요. 그럼 1점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100만 원일 때 얘가 1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분의 120이면 1.2죠. 그럼 여기서 벌어들인 순영업소득 가지고 100만 원 갚고도 2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1보다 크면 클수록. 그런데 1보다 작으면 원리금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얘가 100인데 얘가 80이면 100분의 80이니까 0.8 나오잖아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벌어들인 걸로 이거 갚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부채 감당률의 용어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채무불이행률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채무불이행을 했느냐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의 정도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여기 있는 채무불이행률을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총수익이고요. 위에 두 가지가 총비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총수익과 총비용의 크기가 같으면 1이겠죠. 그렇죠. 수익 대비 비용의 크기가 작으면 1보다 어떻게 돼요. 작다고요. 그런데 총수익보다 뭐가 크면 총비용이 크면 1보다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커야겠어요 작아야겠어요. 작아야 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지만 채무불이행률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겠죠. 그러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설명해요. 제목이.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해서 단어를 이해하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들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가게 되면 양가로 5번의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있죠. 그러면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은 작을수록 생산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용어가 주어질 때 낯설지만 외우는 개념보다는 조금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이해하면 범위가 많이 좁아져요. 그러면 간결해지잖아요. 자꾸. 그럼 분량이 적어지는 게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투자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기 계산돌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해야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죠. 계산을 일단은 푸는 방법은 알려드리고 요령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처 방안을 논의하면 되죠. 그렇죠. 그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는 얘기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에게 강제로 헤드락해서 끌고 가서 너는 무조건 이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중고에 시달리잖아요. 용어도 이해가 안 돼. 계산도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덜어줘야죠. 계산 안 해도 돼. 빼주는 거죠. 이론만 해도 돼. 이렇게 해줘야 그 양반은 어떻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비는 우리가 또 해봐야 돼요. 321페이지 가면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있어요. 금융론. 이 금융에 대한 거는 여러분 시험 목차는 이렇게 한 줄로만 돼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네문항에서 다섯 문항이 나와요. 네문항에서 뭐가 나온다. 다섯 문항. 그렇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금융이라는 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뭐를 융통을 해요. 자금을 융통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만약에 은행이 있어요. 고객이 있고 여기도 고객이 있어요.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불특정 고객에게 뭐를 해줘요. 대출을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고객이 은행에 맡긴 예금이 있죠. 단기로 운영하겠어요. 장기로 운영하겠어요. 장기를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단기예요. 단기. 이건 단기예요. 단기. 예전에는요. 오래전에 예금 이자율이 두 자릿수일 때 있죠. 그때는 나중에 결혼자금 이런 거를 적금에 집어넣고 3년 만기 이렇게 운영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금 이자율이 한 자릿수에도 거의 못 미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단기로 운영해요. 1년 미만으로 그냥 넣다 뺐다 이런 거 반복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대출은 어떻게 줘요. 장기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이건 부채예요.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럼 차주로는 줘야 돼요. 그런데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고 있으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빼줄 돈이 없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을 못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이 부동산에다 대출해 주고 뭐 설정해요.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 저당권의 10년 이상의 저당권의 명칭을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채권. 여기는 이 권이라는 것 있죠. 이거는 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여기서. 이게 증서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저당 채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해 주려고 그러면 이 채권을 뭐 해야 되냐면 현금화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채권을 뭘 발행을 통해서 이걸 증권의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팔하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팔면 뭐가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자금이 조달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대출해 줄 수 있죠. 차주로 하면 돈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왜 이걸 여기서 해보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내가 이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 소유권과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게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건은 본권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소유권과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법을 만든 거예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 소유권과 뭐를 저당권을 분리해가지고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하게끔 허용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유통을 시킬 때 저당권 자체로는 유통을 시킬 수는 없고요. 반드시 뭐를 발행해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만 유통이 되게끔 해 준 거예요. 그 1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1장이 금융 2장이 증권 이렇게 두 가지로 표정이 야 뭘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다 복잡해요. 처음에 복잡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낯설고 그런 거죠. 지나야 이제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금융의 의의라고 했을 때 금융이라는 게 자금을 뭐 하는 거예요. 융통하는데 뭐 하기 위한 자금을 융통하게 했어요.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부동산 구입하기 위해서 그죠. 임대를 하기 위해서 뭐를 융통한다. 자금을 융통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요. 금융 관련 기초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대출자가 있고 차입자가 있죠.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죠. 대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은행 같은 금융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차입자라는 것은 일반 투자자라든가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지분금융하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그럼 별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해요. 필요한 자금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100억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20억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80억을 누구의 텐가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는 뭐겠어요. 하나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개발 사업에 투자 운행을 하는데 이게 수익률이 거의 두 자릿수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은행 금리가 한 자리에서 제로 금리 시대인데 두 자리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까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40억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요. 조달하면서 대가로 뭐를 주겠어요. 내가 이 개발 사업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해 주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이 개발 사업 있죠. 저하고 환배를 탄 거예요. 이 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두면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이렇게 투자자를 유치할 때 물을 발행을 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케이스예요. 그래도 여전히 40억이 부족하잖아요. 나머지 40억은 어떻게 하겠어요. 빌려오는 거예요. 돈을 뭐 한다. 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를 발행을 해요. 일반적으로 회사체를 발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일반인 같으면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얘는 수익에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데 얘는 수익이 났을 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만약에 이 개발 사업이 부도나죠. 부도가 나더라도 얘는 추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같은 배를 탔으니까. 그런데 얘는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에 명시된 권리대로 얘보다는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일부 교재 보면 얘는 소구금융 얘는 비소금융 이렇게 한 거 있는데 그거는 갖다 선생들이 붙인 거고 참고해도 되고 나중에 이게 개발 사업을 투자 운영하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프레이트 파이낸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PF라고. 그 시험에 각각 잘 나와요. 거기서도 이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하면 이게 우선주를 주느냐 보통주를 주느냐에 따라서 얘가 안게 되는 리스크의 크기가 틀려져요. 이게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안에도 복잡한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출제자들이 조금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왜. 매번 내는 데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물어보냐면 지분금융의 종류에는 뭐가 있으며 부채금융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죠. 최소한 뭐는 알아야 돼요. 재무 종류는 알아야 돼요. 그죠. 종류는. 그런데 여기 지분금융의 종류 있잖아요. 종류에 보시면 거기 우리 지분금융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 투자회사, 조인트 벤처 등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거를 압축하면 이렇게 나와요. 조가 조인트 벤처, 신이 신디케이트, 리가 리치예요.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조신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가면 문제로 확인하기 있죠. 거기 가면 다음 자금 조달 방법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거기 답이 3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라고요. 그게 답이었다고요. 이렇게 제목만 갖고도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문으로도 이렇게 들어와요. 나중에 설명해드려요. 하나씩. 그냥 지금 금융이 지분금융도 있고 무슨 금융도 있다. 부채금융도 있다라는 정도. 뒤에 가시면 직접금융이 있고 무슨 금융이 있냐면 간접금융이라고 있죠. 직접금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 조달할 수도 있어요. 아는 지인 간에 직접 거래할 수도 있죠. 간접금융이라는 것은 뭐를 토대로. 우리가 하나의 중계기관이라고 하는데 금융기관이 있죠. 얘를 토대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은행은 하나의 중계 역할을 해줘요. 고객이 맡긴 예금은 소액자금이죠. 이거를 다액자금으로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대출 규모는 큰 규모로 대출해 주잖아요. 개인이 맡긴 예금의 규모는 크지 않죠. 그거 모아서 크게 대출해 주는 거고 얘는 단기인데 얘는 뭐예요.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부분을 또 중계를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간접금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접 규명하죠. 이 둘이 직접 거래하잖아요. 얘가 부도가 나면 얘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통해서 대출을 우리가 해주게 되면 얘가 부도가 나면 여기서 1차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책임을 바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금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자율이라고 있죠. 이자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이자의 이자. 그런데 그 이자율에 대한 거를 보시게 되면 그 정도만 지금은 알아두시면 돼요. 약정 이자율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시장 이자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 이자율이라는 것은 대출자하고 차입자 있죠.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을 무슨 이자율 그걸 약정 이자율이라고 해요. 무슨 이자율 약정 이자율.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은요. 이거는 대출자나 차입자나 무관하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약정 이자율을 하고요. 시장 이자율 간에 당연히 이거는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특히 상식적으로 얘보다 시장 이자율보다 약정 이자율이 높아지죠. 그럼 대출자는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아니 이게 만약에 고정 이자율이라 가정할 때요.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보다 높아지죠. 그러면 대출자는 어떻게 돼요? 이익이라고요. 비싼 이자 받고 빌려주고 있잖아요. 시장 이자는 낮아졌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 차입자는 뭐 하겠어요? 조기 상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싼 이자는 물고 만기 때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보다 높아지죠. 그러면 누가 손해겠어요? 대출자가 손해인 거예요. 대출자가. 나중에 내가 대출할 때 정한 이자율이 4.5%예요. 시장 이자율이 5.25%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시장 이자율이 비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자 받기로 하고 대출해줬죠? 그럼 저당권 설정이 됐죠?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은행 입장은 손해잖아요. 원래 이걸로 빌려줬으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이 수익률에 기초한 채권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내용이죠.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보다 높아지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대신에 차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유리하죠. 자기는 싼 이자로 빌려 쓰고 있으니까. 이 관계를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약정 이자율과 무슨 관계? 시장 이자율 관계. 특히 무슨 이자율을 가정하고요. 고정 이자율을 가정하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가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라고 있죠. 그래서 제도권 금융이 있고 비제도권 금융 이렇게 나눠지고요. 뒤쪽에 넘어가시게 되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이 주택도시기금의 전신이 뭐냐면 그게 국민주택기금이에요. 국민주택기금의 명칭이 그게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는 한 두 번 인용이 됐어요. 최근에 나온 거는 이게 한 3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이 명칭이 바뀌면서. 그러면 여기 있는 국민주택기금하고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면서 차이가 뭐냐면 이게 계정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이게 주택계정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정하고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은 무슨 계정밖에 없었다. 주택계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가령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이 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대출을 받았던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융자를 해줄 때는 국민주택 규모 있죠. 이 정도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이 기금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다가는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 나온 거예요. 답이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시계정이 있죠.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도시재생사업이 있죠. 그때 이 기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게 최초로 집행이 됐던 건요. 충청도, 충청권에 보면 천안역 있죠. 천안역 일대의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천안역 뒤편에 거기에 동남구청이 있다가 이전했고요. 원래 천안역을 민자역세로 개발하겠다는 소문이 무성했다가 결국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대의 상권을 복원시키는데 이 기금이 집행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 그런 식으로 벌써 그게 기금 집행이 된 지 한 5, 6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계정과 무슨 계정? 도시계정. 일단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이 기금이 지원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택도시기금은 누가 관리하냐면 국장이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죠? 이 사람이 관리하는데 이번에 얘가 명칭이 바뀌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이 기관이 하나 설립됐어요. 얘가 기금관리를 위탁을 받아서 해요. 그러면 얘가 다시 또 누구에게? 시중은행에게 재위탁을 줘서 이 기금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대출은 여기서 이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가시잖아요. 은행 가시면 거기 명판이 붙어있어요. 주택도시기금 관리은행 있죠.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뭐였는데? 국민주택기금이었는데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주택도시기금이 있고요. 기금의 운영관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관리하게 하냐면 얘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327페이지 상단에 가면 기금의 용도라고 해놨죠. 거기 327페이지 상단에 가면 기금의 용도. 거기 보면 국민주택이라고 해놨죠.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계량이죠. 쭉 가다가 미임을 갔더니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이죠. 이거를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 해서 틀리게 한 번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게 되면 양가로 5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해놨죠.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신이 뭐냐면 그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예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민간건설업자가 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이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 분양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허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잖아요. 그렇죠? 선분양하다가 시공사 부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도 나면 수분양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공사 애들이 주택 분양 보증에 가입을 해야 돼요. 거기다 가입을 해서 얘네가 부도가 나더라도 예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3의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완성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3분의 2가 원하면 그동안에 냈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이걸로 바뀐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 업무를 지금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를.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뒷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중간에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놨죠. 그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개정의 용도가 아닌 거 물어봤죠. 그래서 4번을 가게 되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걔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식으로 법령이나 뭐가 바뀌면 출제를 해요. 그런데 이걸 한 번이라도 들어놓게 되면 시험장에 가면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면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가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라고 있죠. 이게 원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약, 저축, 예금, 부금 많았잖아요. 이걸로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뭐냐 하면 이거는 누구나 가입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만 18세 이상이 된다. 무지택자이 된다. 그런 조항이 아니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얘가 이 제도가 들어왔죠. 이 제도가 들어온 해 바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바로. 바로 시험에 내면서 답을 뭐라고 유도했냐면 틀린 거로라고 할 때 있죠. 당연히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 틀리는 거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부가 이슈가 되거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낸다고요. 그게. 그것도 정부가 내라고 내겠어요. 밑에서 알아서 내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 용어상에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옆 페이지에 가시면 329페이지에 가시면 중간에 주택금융이라고 있죠. 거기에 배워가시는 건데 그러면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결국 뭘 하기 위한 우리가 자금을 융통하는 거겠어요.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보면 이 종류를 보게 되면 주택 무슨 금융이 있어요. 소비금융이라고 있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자 금융이라고 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저당대부라고 해놨죠. 그렇죠. 저당대부라는 게 말 그대로 부동산 담보대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를 저당대부다 그러면 틀려요. 이게 신용이라면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 창구에 가서 대출 받으러 왔다. 그러면 은행 직원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 담보 물어보죠. 담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의 젊음과 미래와 나의 비전과 이거 얘기하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읽다가 착각으로 넘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항상 뭐를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가 주택 소비금융이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주택이 아니라 신용을 담보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또 여러분들이 문장을 완성시켜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장기 절이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돈을 융자를 해주면요. 일시불로 해주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은 분할 상환하겠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주택 소비금융이고요. 그다음에 주택 개발금융이라고 있죠. 이거를 건축대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개발업자도 당연히 시간적인 갭이라는 게 발생해요. 초기에 주택을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초기 단계는 비용만 지출이 돼요. 그 비용으로부터 수익이 발생이 되려고 하면 일정한 텀이 필요하죠. 그 공간을 간극을 메꿔주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주택 개발금융은요. 얘네는 대출을 해줄 때 공정별로 단계별로 해줘요. 얘네 왜 단계별로 해주냐면요. 만약에 공사비가 한 50억 된다고 가정해보세요. 50억을 일시불로 대출해 주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완성이 되려고 하면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얘는 일시불로 받았으니까 이자를 50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다가 부도가 나면 이거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개발금융은 대부분 공정별로 끊어서 주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상환은 일시불로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시면 구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축 공정에 따라 단계별로 제공이 되고요. 완공이 되면 일시불로 그렇죠.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주택금융의 기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능이라고. 오늘이 화요일이죠. 수업이 토요일까지 있나요? 금요일까지.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은 표정이 좀 우울하시군요. 오늘 지나고 내일 쉬는 게 아니라 앞으로 3일을 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표정이 점점 우울해지고 있어요. 월요일날은요. 어쩔 수 없이 나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좋든 싫든 간에. 월요일날 하고 난 다음에 오늘 화요일이니까 급격히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요일날 정도 되면 조금 살아났다가 목요일날 다시 급격히 처져요. 그러다가 금요일날은 쌩쌩해요. 오늘만 지나면 이틀 쉴 수 있다. 여기 금요일날 무슨 과목이죠? 공법. 그러니까 공법선생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공법선생하고. 그렇죠. 그 나름 참 부드러운 거예요. 야 3시간이야. 조금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공법선생하고 사이가 좋은 거죠. 나머지 과목은 거의 덜그덕덜그덕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표정관리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학원마다 가보면 남자분들은 근엄한 표정으로. 여자분들은 우아한 표정으로 있어요. 그렇죠. 표정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정관리만. 속은 타고 있고. 그렇죠. 한 거는 없고. 들으면 아주 그냥 뭐 상경하고 뭐 이렇고. 그렇죠. 페이지는 계속 넘어가고. 벌써 300페이지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금방 가는 거예요. 이거 나가는 거. 다음 주에 와서 하면 이거 거의 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아니 이리 끌어 먹으면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알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야 된다니까요. 아주 쓰러지는 거예요. 진짜. 오래간만 집중 많이 하셔서. 그렇죠. 동반 합격하는 거예요. 촥 해서. 그래갖고. 미리 드레스 코드 있죠. 드레스를 맞추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합격자 모임할 때. 여자분들은 드레스. 남자분은 턱시도 입고 한번 딱 증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갖고 한번 딱 SNS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 얼마나 화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인터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 왜 그렇잖아요. 무슨 화제 현장 그래갖고 누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고 하셨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두고 봐야죠. 자. 여기 그 330페이지에 가면 기능 있죠. 기능. 기능이 역할인데. 거기 보면 종류가 한 5가지 나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출금이 5억이고요. 열리 1%고요. 대출기간이 30년이래요. 이런 식의 대출 상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대출 받아야 안 받아요.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열리 1%면 공짠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 나온 것처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면 이 조건으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조건이. 그러면 저축이 유도가 되겠죠. 그 자체로도 주택기금이 또 조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는 이 상품을 판매를 했다가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경기를 조절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금융이라는 역할이 지금은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자들의 논리에 의하면 부동산 시장하고 금융 시장은 통합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의 시장이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주택금융 관련 위험이라고 해놨죠. 위험. 위험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무불행위험이라고 있어요. 요거는요.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요. 차입자의 가량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주택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있죠. 그때 발생하는 게 채무불행위험이라고 해요. 차입자의 소득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원리금 상환이 어렵잖아요. 주택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대출 잔액에도 못 미치면 채무불행위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DTI라고 아시죠. 청부채 상환비를 아시죠. 소득의 기초에서 융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정해놓고 이 비율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택가치라는 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뭐가 있었어요. LTV 있죠. 대부비율. 이거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하면 100달을 배출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60%면 60%, 70%면 70%까지만 상환을 두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주택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서 거품 경제 시절이 있죠. 그때 만약에 이런 거였다고요. 1억 엔짜리 부동산인데 거품 경제 시절 때 얘가 3억 엔까지 뛴 거예요. 그런데 3억 엔을 대출해 주고요. 그 사람 개인 신용으로 1억 엔을 대출을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억 엔을 대출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품이 꺼지면서 4억 자리가 다시 1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채권 회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부도나서 없어진 은행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은행 중에서도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는 이 채권 처리하는 거예요. 부실 채권 있죠. 아직까지도 처리가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담보는 잡아놨는데 가치가 떨어져 있잖아요. 얘가 올라가야지만 이게 채권 회수가 될 텐데 거품 경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걔네도 10년 이상의 장기 불황이 시달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회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얘네들은 외부로 노출은 잘 안 하죠. 그 자체가. 그런데 걔네는 괜찮아요. 왜? 전 세계에서 저축액이 제일 많은 나라가 누구겠어요. 일본이라고요. 걔네는 기초가 튼튼하다고요. 그래서 웬만한 것 같고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축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덜하죠. 그래서 뭐가 우리는 무서운 거냐면 가계부채가 무서운 거예요.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걱정해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있죠. 주택담보대출이 만약에 500조가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중에 90%가 변동금리라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암보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시중에 보게 되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있죠. 금통위에서 매월 셋째 주 목요일날 기준금리를 조정을 해요. 기준금리를 조정할 때 1%포인트씩은 조정을 안 해요. 이게 1%포인트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만약에 1000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조의 1%면 얼마겠어요? 1조에 1조. 그러면 이자로 1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그러니까 대부분 0.25%포인트씩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비스테입이라고 되기도 해요.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연준의 앨런 그린스폰이라는 의장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금리 조정을 항상 이런 식으로 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보게 되면 이 크기만큼 조정을 해요. 0.25%포인트씩만큼 이렇게. 그래서 시장금리가 어떻게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시장의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바로 들어가요. 그렇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가 아닌데 전체 규모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시중에 가계대출 있죠?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끔 지금 상품을 계속 내놓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초체력은 부실한데 만약에 이게 변동금리에서 시장금리가 확 상승하게 되면 우린 갖고 있는 게 집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시피 고용이나 이런 게 40대가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연령대가 대출이 많은 시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게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그냥 연체제가 확 늘어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위 쏟아져 나오죠? 쏟아져 나온다고 그게 다 소화가 되겠냐고요. 집값이 워낙 올라가 있는데 그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살펴봐야 돼요. 옆에 가면 조기상환 위험이라고 있죠? 걔는 별표하는 거예요. 조기상환 위험은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해봤잖아요. 약정이자율이 있고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 시장이자율이 있을 때 뭐가 높아질 때 조기상환되겠어요? 이거 이제 고정이자율일 때 얘기해요. 그렇죠? 뭐가 클 때 조기상환 하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뭐가 높을 때 조기상환 하겠어요? 이게 높으면 조기상환 하죠. 얘기해놓고 나는 5.25%로 대출받은 거고요. 시장금리가 지금 4.75%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 0.5%만큼 매달 이자를 더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는 손해잖아요. 그럼 무슨 상환해야 돼요? 조기상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라는 거예요. 은행이 손해죠? 은행이 왜 손해겠어요? 은행이. 나는 원래 이거 받고 대출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의 주 수입원 중의 하나가 예대마진이에요. 그렇죠? 예금금리하고 대출이자율이 차이적. 그게 이제 주 수입원 중의 하나인데 이 상태로 이자를 받는 걸로 생각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조기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상환 받아서 다시 대출해주면 이자를 이것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산운영에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가 만기가 도래하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자 아무개씨 이번에 12월 말일까지가 지난번에 대출받으신 거 상환 만길이 도래하고 있는데 만약에 특별히 이번에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면 저희 은행에서는 3개월 정도 기간을 연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무슨 판단하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자 뽑는다고 원래 이번에 갚아야 되는데 3개월 후에 갚아도 된대요. 그럼 왠지 모르게 그게 공돈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그럼 3개월 후에 갚으면 되지. 네. 그러면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회수 받아서 다시 운영해봐야 대출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해 준 상태에서 그 이자라도 몇 개월 더 받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업자들은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적절한 뭐를 해 줄 수 있어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기상환 위험은 여러분 시험에 잘 물어봐요. 약정이자와 시장이자 중에서 어느 게 높았을 때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냐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라고 있죠. 이건 아까 설명한 거예요. 은행에서는 고객들로부터 조달하는 예금은 단기 상품이죠. 그런데 대출은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법적인 위험 대출 실행 이후에 발생하는 주택 대출에 대한 과세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위험 중에서는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기상환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택금융의 금리 방식과 상환 방식이라고 있죠. 여기는 일단 별표를 하나 하시고요. 페이지를 넘기시게 되면 333페이지 거기 하단에 가면 주택금융의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라고 있죠. 걔는 별표가 세 개예요. 걔는 이론도 낼 수 있고요. 계산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금융의 금리 방식과 상환 방식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여기서부터 해보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금융하고 개발 관리 마케팅 이런 정도 하고요. 간평은 입문할 때는 안 들으셔도 돼요. 나중에 기초이론할 때 이렇게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간평 어렵지 않아요. 간평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간평이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하고 경제하고 투자 있죠. 얘는 유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얘는 낼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다고요. 그런데 간평은 딱 정해진 거 말고는 없어요. 얘는 법 조문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간평이론은 바뀐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산에 대한 게 부담이 되면 계산 안 해도 돼요. 나머지 이론에 대한 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올해 이거 공부하신 분들이 간평에서 이론 나온 건 다 맞췄어요. 이런 쉽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간평도 한 두세 번 들으면 간평도 할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평에 대한 부담만 갖고 있는 거예요. 부담. 어렵다더라. 뭐 괜히 이런 것도 있죠. 안 하니까 어려운 거죠. 하면 다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벌써 용어 우리가 했을 때 아까 위험 딱 들어오면서 배웠죠. 처음에 분산 표준편차 알려드렸고 표준편차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사업 위험하고 금융 위험 이런 거 있었죠. 사업 위험을 우리가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뭐 사업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얘기하겠어요. 그게 기억이 나니까. 금융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돈 안 빌렸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융 위험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수익률 들어가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비교하죠. 뭐가 클 때 투자해요?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할 때는 내가 감소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 있죠. 그게 반영된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에요. 내가 감소해야 되는 위험보다도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나는 위험을 감소하고 뭐 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걔는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는 뭐예요? 위험과 수익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한다고 했어요. 낮추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 평균 분산 아까 지배원리 배우셨죠? 평균 분산 지배원리. 자꾸 표정이 신선함으로 가득 차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자 뭐가 어떤 얘기냐면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애가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는 얘기고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수익이 큰 애가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포트폴리오에서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 배우셨죠? 뭐가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미래같이 현재같이 했을 때 역수관계 이거 그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모티콘?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유순전호 아시죠? 공경부서 아시죠? 영업현금으로는 순수예요. 순수 순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승수는 승수는 작은 게 좋잖아요. 승수가 회수기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총소득승수하고 순소득승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순소득승수가 크죠. 수익이 작으니까 그렇죠? 자 부채감당률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부채감당률이잖아요. 융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융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일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일보다 커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것들이 벌써 짧은 시간 안에 그 용어들을 다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금방인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 조금 조금씩 나아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